자 오늘의 게임 바로 요 메더지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또 업데이트가 됐구요. 이번 프로필을 확 나온 요 골드애플. 이건 베이커 전용 이구요. 이 골든애플을 먹으시면은 이제 좀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원래 애플은 킬 체력을 회복하잖아요. 요것도 효과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좋다라고 써봤는데 그리고 일단 가볼까 로비 자 이제 이번주 무료키트 마이너 프레이아 정복자. 저는 프레이아 한번 써볼거구요. 그 다음 이제 모바일도 뭔가 간편하게 바뀐것 같고 시즌 7 카운트다운이 일주일 남았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밸런스 패치.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께요. 에메랄드 제네레이터가 풀다운이 55초에서 45초. 그 다음 텔레펄이 에메랄드 두개로 사야돼. 아 이게 좀 아깝긴 하네요. 자 일단은 요 프레이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이아 무료가 된 기념으로. 그리고 스킨도 요게 요것만 있거든 지금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가봅시다 언젠가 이블린이 무료키트가 되지 않을까 아마도 자 들어왔구요. 게임에. 아 루터가 좋아. 루터 해야지. 루터가 이제 아니. 아니 루터 좋은데 아이 낙사 시킬 수가 있나 아 아깝다. 그러면은 얘로 해봐야지. 럭블은 못참지 호잇 쉴더 다시 한번 럭키브 럭 럭 호도돋돋돋 쉴더는 뭐 나쁘지 않지 일단 차를 두개 사서 바로 넘어갈게요 끼면은 이제 나도 이렇게 먹고 어 오지 마라 그냥. 오지 마라. 아 온다 낙사 방지를 위해서 이걸 쓴 상태에서 도망갈게요 뒤에서 쫓아오는데. 넣어두고 퇴야지 아이 침대. 깨진. 아 나 때문에 망했네요 아 뭐야. 중앙에 에메랄드가 없네 진짜 없네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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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낙대. 컷 낙사 방. 아니야. 아니. 왜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위기 탈출 성공 우리팀 나 때문에 죽었어 미안해 우리팀 미안해 먹고 튀어야지 얍 얍 야 우리팀 미안해 썸 이길지 아 짖네 졌어 아니 초반에 러시가 초록팀하고 우리 블루팀이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프레이어 내가 초반에 안한게 있거든 로비버그 그거 되나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로비에서 올 때 루터 루터 이거 하자 안 되는데 안 되잖아 안 차 안 차 안 차. 전혀 안 차는데 와 안 차네 이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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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못 채웠지 오 에메랄드 두 개 이걸로 차라리 풍선을 사야겠다 위기 탈출로 풍선 하나 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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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돌아갈 수가 없네 야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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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라갈 수가 없잖아 헬 도와줘 아 아 아 아 아 아 초석공 아니 저건 4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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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살려줘 아니 제발 좀 살려줘 먹으면서 버텨야겠네 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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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네 핵쟁이네 호이 아 아 맞춰서 아 아 아 진짜 뭔데 진짜 핵쟁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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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 유물 그거 그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줄 알았지 어 헌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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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100% 헌터다 어 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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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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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는 헌터지 100% 헌터 어 야 이 사람 아까 만났던 사람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이 사람 아 모르는 사람 오케이 헌터로 갈게요 헌터는 진짜 개꿀이야 진짜 개꿀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적한테서 이게 자원이 두 배씩 두 배씩 준다고 했거든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폭을 해서 자폭을 해도 키 들어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지 이렇게 가고 나는 초반에 다이아몬드로 먹으러 가지롱 난 어 침대 버려야겠다 그냥 진짜 침대 깨졌네 근데 내 상관 아니야 오호호 맛있는거다 음뇨 음뇨 오 야차 속공 어 우리 팀 나 혼자밖에 안 살아남았네요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팀이 바로 털린게 저희가 처음일거 같은데 일단 빨리 럭그벨을 하고 위치변환기 같은걸 먹어서 빨리 고수가 되야됩니다 우리는 자 올거죠 오케 바꾸고 레이븐 하나 더 떴고 이렇게 바꾸고 못잡죠 어 하포 택 핫 아니 이거 잠깐만잠깐만 버리고 이렇게 느리게 해주고 아아 들어갔 제발 아아 나 진짜 빨리 할사람을 써줘 빨리 엉글을 끌어야지 으아아아 핫 아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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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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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아 아 아 레이븐 왜 이렇게 잘 떠 아니 어 아 레이븐은 진짜 극혐이네 아 가 어 오 사랑이 나 살았다 어 오케이 것 automisma 괜찮아 집에만 돌아가는데 이제 돌아가야 해 이제 왈트 멍 터 뱅 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점프하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예쓰 음 이거지 오케이 이거라 오케이 이거라 그 다음 아아 아아 아 오케이 컷 오 다행이에요 아아 아아 아이씨 망했네 개망했죠? 개망했죠? 어 뭐야 지 혼자 떨어졌네 난 쏴야지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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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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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해야 돼 이거 진짜 이렇게 컷! 먹어주고 아 어디 집 비어있는데 옐로우가 있는데 못 가 옐로우가 있어도 아 나 진짜 혼자 살아남은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? 179개 아 핫포테이토 이거 씨 아 핫포테이토 진짜 개바야 하나 포테이토 안 돼 핫포테이토 안 돼 포테이토 안 돼 아 망 자 오늘 이렇게 배너즈 해봤고요 진짜 오늘 한 게 진짜 딱히 없다 업데이트 리뷰한 거 빼고는 진짜 개없네 다 죽었어 네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리반 안녕 바이바이 아 핫포테이토 안 돼 앗 플랩